동굴 무네비의 추돌은 누구인가 춤을 이용한 절대 무거운 컷! 기! 도! 컷! 기! 도! 동굴이야 동굴 동굴이야 사부님 동굴까지 왜 오라고 했습니까? 이 동굴이 바로 각기도가 탄생된 곳이다 여기서 기 수련을 할 것이야 너무 추워 사부님 근데 너무 추워 사부님 저희 이렇게 추운데 사부님하고 후드티는게 어딨어요 후드티라니? 이건 후드티도 아니고 팬티 끌어올린 것도 아니에요 이건 후드티도 아니고 팬티 끌어올린 것도 아니에요 이건 후드티도 아니고 팬티 끌어올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부님 부끄럽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부님 맨날 훈련만 하고 너무합니다 같이 게임하고 놀아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오늘 기 수련해야 돼 사부님 한 번만요 사부님 공공지빵 공공지빵 재밌겠다 공공지빵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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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하겠습니다 공공지빵 으아 공공지빵 으아 공공지빵 으아 공공지빵 으아 이건 날 껴준 것도 아니고 안 껴준 것도 아니고 이건 날 껴준 것도 아니고 안 껴준 것도 아니고 안 한다 사부님 딴 게임이에요 딴 게임이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3, 6, 9 3, 6, 9 3, 6, 9 3, 6, 9 1 2 4 5 7 8 이건 날 놀리는 거 같기도 하고 같이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건 날 놀리는 거 같기도 하고 같이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다 이게 뭐하는 거야 기술하겠다 이거 재밌는 건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건 덤블링도 아니고 병태에도 아니야! 덤블링도 아니고 병태도 아니야! 건국수 있는 여건이 웬 일이냐? 너도 잘 알겠지만, 이 땅 또한 땅 또한, 다 내 땅이다!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건 메아리도 아니고 메아리도 아니고 교자 선생님은 훈아맛 cient도 아니에요! 매알이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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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선생님 훈한 말씀도 아니에요 훈한 말씀도 아니에요 어쨌든 잘 들어라 그래 내가 이 동굴에서 젊은 시절 사자후 훈련을 한 생각이나 하는거야 사자후? 이 사자후 공격으로 너희들을 다 날려버리겠다 어 이건 뭐야 귀엽다 가까이 가면 안돼 사자후로 니가 날려버려 사자후 공격이다 안 되겠다 상구야 갓기송을 보여주라 갓기송 김장은 갓기송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달라고 나의 사랑 이젠 오경이 KBS 방송 80주년을 맞이해서 정국노래자랑 송혜선생님은 갓기송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 정국노래자랑 송혜선생님은 갓기송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 정국노래자랑 송혜선생님은 갓기송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 어 시즈니 모두 한다 와 강력한 케이터다 케이터 어 케이터 케이터 안 되겠다 갓기止필살기 이거 박진영도 아니고 배산명도 아니에요? 이거 박진영도 아니고 배산명도 아니에요? 얘들아 도망가자! 이쪽이 아니다! 이쪽이 아니다! 이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남철 남성남도 아니에요! 이거 코로나 끝난 것도 아니고 서혁씨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